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 사망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외롭무니 온천이도 중남 최진 벚꽃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도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람맞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든 하늘나 하늘나 내 맘속에 이뤄지 날로날로 바깥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람맞고 주 예수와 공행하니 공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하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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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예수와 공행하니 그 어딜가 하늘나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 주 예수 심자가 지셔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무엇도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소니 이전에 행하던 아탈 주하고 더운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산발 그 육한 백성이네 이루신 장담을 벗을대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것 예수의 성범을 구하셨네 영원을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리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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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죄에서 장유를 벗게 하고 호혈의 능력 주의 호혈 신호를 이기는 승부네 참 놀라운 등력이구나 주의 호혈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체의 정령을 믿 호혈의 능력 주의 호혈 정결난 마음을 벗게 참 놀라운 등력이구나 주의 호혈 흥년이 쏟아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은혜 외우 귀중한 피도 눈보다 더위에 만지는 것 오요래는 더 주의 보혈 흥청한 도둑둑만 지시는 참 놀라운 흥년지로 주의 보혈 흥년이 쏟아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은혜 외우 귀중한 피도 이 주의 보금을 전할 제목 오요래는 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성되는 참 놀라운 흥년지로 주의 보혈 흥년이 쏟아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은혜 외우 귀중한 피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성 그릇다가 나비 쪽으로 돌아가시는 영광 중에 나아가 흥년이 쏟아 주의 보혈 흥년이 쏟아 주의 보혈 영원토록 살리로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 주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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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년이 쏟아 주의 보혈 세상 주의 보혈 세상 주의 보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들 가운데 지금은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 기억에서 내 기억에선 사라진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길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회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 어쩌면 때때로 교회를 떠나고 싶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살고 싶은 이러한 유혹을 유혹을 받아 보신 적이 없습니까 평상시는 모르는데 믿음 안에서 살면서 계속되는 시험 어려움이 계속 닥쳐올 때 기도는 해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바람소리조차 그 소리를 통해서 내게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 전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은 짓눌리고 한 해 두 해가 계속 가는데 집에서 병은 떠나지 않고 가난은 계속되며 사업은 날마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자꾸만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설 때 기도가 소용이 없고 예배성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회의론에 빠진 그런 적이 없습니까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싶은 이런 유혹 또 가정환경을 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개색되다 보니 한두 번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모든 부부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헤어지고 싶다 한두 번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 서고 싶은 마음 또 청소년 때는 집에서 가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루키스가 있습니다 이 루키스는 전체가 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루키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루키스를 기록하게 하셨고 수천년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루키스를 읽게 하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루키스 안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귀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 주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루키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키 1장 1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키스 1장 1절은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으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류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어딜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 베들레헴을 가르켜 떡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이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가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집 베들레헴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금제로 말씀드리면 떡집은 예수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마태보금 2장 1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이 사람들이 흉년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베들레헴은 주님의 집인데 떡집 그런데 성격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격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면 교회는 주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금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떡집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토가 계신 그곳은 오늘날 주의 몸 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흉년이 있고 신앙 생활에서 오는 흉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육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흉년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흉년이 공통심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오면 산천초목은 다 말라버립니다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찾아온 환경에 가난이라는 흉년이 왔습니다 사람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계속해서 그 병이 깊어지면 사람 몸은 바삭바삭 말라갑니다 흉년의 특징은 마른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 가정 생활 떠나서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리고 교회 생활입니다 또 사랑이 말라버리고 감동도 말라버렸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베델림에 살던 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나는 베델림에 하나님 떡집대는 하나님 몸 된 주의 이 시대에 보금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내게 흉년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흉년이든 그 가정에 아니면 내 삶 속에 흉년이 찾아와 있습니다 마음의 심한 기건이 와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불평이 쏟아집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반대의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기쁨의 소리 대신에 오히려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말라버린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격 말씀을 보게 되면 루키스 1장 1절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모합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격은 루키스 1장 1절에 모합으로 갔다고 말씀하는 이 모합은 어떤 곳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9장 37절 말씀과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37절에는 이 모합이라는 곳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 롯은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송을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천사의 도움으로 롯과 두 딸이 소돔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두 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우리가 동침하여 자손을 대를 이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 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태어난 이 아들 이름을 모합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합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성적인 문화 속에서 술을 마시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한 씨앗입니다 이곳으로 갔습니다 신명지 13장 3절에는 이 모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합과 암모는 요하의 총애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합은 큰 딸의 몸에서 나온 아들 이름이고 암모는 둘째 딸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입니다 똑같이 로세 아들이며 동시에 로세 딸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죄악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에 있던 사람이 세상 모합 같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서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거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글에는 거류로 되어 있는데 원어 히브리에는 히브리에는 다음 같이 기록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꾸르 따라 하십시오 꾸르 꾸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잠시동안 갔다가 머물렀다가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은 루키스 1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데리고 이 말 속에는 반강요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족들 가운데서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되며 남편 되는 한 가장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곳에서 잠시 잠시 거류하고 돌아오자 이 말은 잠시 머물렀다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가정은 이 한 가정이 모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루키스 다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가정의 가장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가정에 내 식구의 이름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가정이 아닌데 이름을 다 밝히고 있을까요? 나중에 소개되는 두 아들의 이름까지 다 밝힙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실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또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대신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실까요? 루키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이름을 가리켜 성경은 엘리 멜렉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멜렉 엘리 멜렉 이 엘리 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그리고 그 부인 이름이 소개되는데 나의 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음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희락 기쁨 이런 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이 사람들이 이름을 왜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엘리 멜렉이라는 이 가정의 한 가장이며 남편이며 아버지는 이 사람은 평소에 베들렘이 있을 때 그 이름이 주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고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이 말은 그분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없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내게 이 흉년이 찾아올 때 교회 생활의 사랑과 부딪힘 여러 가지 환경이 계속되는 어려움 이것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옐리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운 가장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질 수가 있습니다 적신호가 켜집니다 나오미 나오미 이 여인 이름이 그 안에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베들림에 있을 때는 기쁨이 있었고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올 때 그는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었고 희락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루키서는 계속됩니다 루키 1장 3제를 보면 모하보라 간 엘리멜릭이 죽었더라 기록됩니다 그는 죽어버립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선택했던 베들림에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영적인 흉년이었던 육적인 흉년이었던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선택한 곳은 모합이었습니다 왜 모합을 선택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무엇인가는 이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찾아간 그곳 그런데 살기 위해서 찾아간 그곳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간 그곳은 자신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무엇을 하나님 말씀합니까 인생을 살아다 가면 어려운 시련도 오고 흉년이 올 텐데 한두 분이 아닌 수많은 흉년이 내게 계속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모합이라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곳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키서 1장 5절에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말년 말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년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가운데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은 없습니다 이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어에는 약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질병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말년이라는 이름입니다 약골 질병 사람 이름이 무슨 질병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이 말년이라는 사람은 몸이 워낙 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병이 떠나지 않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때 모합으로 간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또 그 다음에 사람 두 번째 아들 이름을 기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련 이 기련이라는 뜻은 쇄약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낭비 그리고 허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쇄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쇄약할까요?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허무주인자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낭비한 인생 그 모습을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 가정은 나오미 한 사람과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이 때의 성경은 루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델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나온 그것이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이 의미는 풍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사실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싫어서 내 환경이 어려워서 지금은 흉년인데 도저히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 가정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난 도저히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그냥 깨질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떠나고 봤더니 그곳에 풍년이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는 그 흉년은 몸을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풍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흉년이 계속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건이 올 때 풍년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제 베델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떠나온 이 베델렘 다시 돌아갈 때에 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두 명이 다 모합 여자입니다 이 모합 여자는 베델렘으로 돌아가면 베델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돌이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태어난 이 불륜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합 두 며느리에게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에 하는 말이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와 며느리 관계는 대단히 이 모녀 관계, 친 모녀 관계 같습니다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딸이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낳은 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는데 이 두 며느리를 본래 자신의 고향인 모합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가면 불보도시 고생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재물 한 푼 없고 돌아가 봐야 자신이 누울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녹사를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이 집안에 남자들도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늙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두 며느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가서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3절에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합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따라가 봐야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루키스 1장 14절에 큰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루시라는 이 며느리가 성경은 1장 14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붓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붓 쫓았더라 오늘 본문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붓 쫓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붓 쫓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다바크 다바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결사적으로 매달리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 루시 하는 말이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결정적인 것은 이 여인 입에서 고백되는 마지막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여인이 선택하는 것은 모하베는 다른 잡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베델렘을 선택하는 이유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가려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다가 유대 땅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가서 밥 한 끼라도 해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집안에 특별히 여러분 시댁에 이런 룩 같은 며느리가 되십시오 우리 시댁을 보면 내쉬을 것이 변면치 않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그 가정을 가야 합니다 나는 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앙 생활이 이 여인은 우선이었습니다 이 루데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간 그는 베델렘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끼니를 잊지 못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모든 밭에 보리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추수가 끝난 후에 다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리 밭에 이삭들이 하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두 개씩 떨어져 있을 때 그건 덜짐생들이 주워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 밭 저 밭으로 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냥을 했습니다 대단한 효녀였습니다 이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보아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소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두 글자씩 단어가 독특한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던 룻기소 1장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룻기 1장 20절에는 마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란 뜻인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는 말이 나를 마라라 하시오 마라는 따라서의 고통 괴로움 쓰라림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는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성경은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룻기소 2장 2절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떠날 때는 하나님을 떠날 때는 마라의 인생이 돌아올 때는 은혜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3장 1절에는 따라하십시오 안식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껏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은 하나님을 떠날 때는 마라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고 쓰라린 인생이 앞에 펼쳐지는데 돌아올 때는 2장 2절에는 은혜가 시작되더니 3장 2절에는 안식이 오고 4장 14절에 찬송이 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이룹니다 이 나오미는 대단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오직 이 룻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 이 보아스와 루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바로 이 오벳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왕족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집안에서 왕족 가문을 이룬 다윗 왕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루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이 다윗왕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세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세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입니다 3대에 걸쳐서 지나가더니 왕이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교회 신앙생활은 힘들어서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건이 와도 그 흉년이 와도 그 가정 교회 자리 지켜라 지키면 반드시 그 자리는 항상 그 기건이 계속되지 아니하고 풍년이 약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같이 내가 도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루키는 이렇게 장화하게 대서사시같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막을 내립니다 1장은 눈물로 시작했다가 4장에는 웨딩마치로 그리고 신혼의 입맞춤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요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떠나간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조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곤 15장 16절 이하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간 이 탕자는 누가 보곤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주워먹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돼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거리가 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정도의 거리인데도 아버지가 알아보시고 달려나가셔서 목을 안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바래신을 숨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노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만 좋으셔서 춤을 추시고 잔치를 하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길에 방황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야구보서 1장 12절과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또다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 기근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루간을 주신다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내 가정의 믿음 안에서 살아간 내 가정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참아라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너 위에 와 계신다 불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악조건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내 환경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루스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